1, 2, 3, pull the tree, go, boom!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! 네, 임신했어요. 톱스타 고주연 씨가 임신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너 이러면 나 끝인 거 몰라? 배우는 철 들으면 나쁘지 않아. 철 틀어, 철 틀어, 철 좀 틀어. 네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일을 저질렀을 리도 없고, 참나. 어머, 어머. 할 거지? 그녀 유아용품 다. 당연히! 돈 벌자. 돈 벌자. 돈 벌자. 돈 벌자. 당연히 콜. 너 만약에 이상한 짓 하면 나한테 혼나.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. 무서워, 무서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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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